와드세요 안녕하세요. 변두리콕TV 신유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체육관 문도 다 닫고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평소에 배드민턴인 저에게 있어 얼마나 큰 존재인지 깨닫게 되네요. 얼른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하루빨리 체육관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은 작년 이맘때쯤 전국대회 경기인데 연속된 입회탈락, 아니 광탈로 인해 배드민턴의 흥미를 잃어갈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 전 20분 정도 빡세게 몸을 풀고 경기에 들어가기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경기 초반 실수도 줄어들고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경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경기 초반 어떤 전략으로 풀어나가야 하는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즐거워 마세요. 구독! 아참! 영상 제공해주신 대한민국의 BWF 현철양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부분도 다음부터. 자막 제공 Such! strong profile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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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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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김재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